한미일 정상회의가 다음 달 18일 미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립니다. 한미일 정상이 별도로 3자 회담을 갖는 게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는데 어떤 의미 있다고 보십니까? 이번 별도의 한미 정상회담이 개최될 수 있는 배경에는 무엇보다도 한일 관계 정상화 회복을 위한 윤석열 대통령의 담도한 결정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최근 한미일 협력 정진에 따라서 신냉정 구도가 형성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많은 우려가 있었지만 저는 오히려 한미일 협력 관계가 정진됨에 따라서 그러한 북중러 간의 협력이 와야 되는 분위기가 보이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대표적인 사례로 들 수 있는 것이 최근 중국의 외교 라인을 총괄하고 있는 왕이 중앙정치국 위원이 일본과 우리 측에 빠른 시일 내에 한중일 3국 간 차관급 회의를 개최하자고 제기한 것으로 봤을 때 중국 역시도 한미일 협력 관계 정진에 대한 자기들의 새로운 전략적 돌파구를 모색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18일 캠프 데이빗 한미일 회담 주요 의제는 어떤 것이 될 것으로 보입니까? 우선은 한미일 3국이 공통으로 직면하고 있는 안보, 경제 그리고 동북아시아 지역에 있어서 불안 요소에 대한 여러 현안에 대한 입장을 공유할 것으로 보이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회의를 통해서 보다 좀 거시적인 안목으로 인도태평양 차원의 전략적 비전을 논의하고 공유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인도태평양 관련된 전략적 비전, 어떤 것들이 예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논의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세요? 우선 우리 윤석열 대통령도 얼마 전에 우리나라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발표했고요. 이 전략 자체는 기존의 경제적 안보정 요소뿐만 아니라 인권이라든지 민주주의라든지 이러한 소위 말하는 소프트 파워 측면도 많이 논의가 되었기 때문에 저는 기존의 하드 파워뿐만 아니라 소프트 파워 측면에서도 한중일간 공동으로 협력할 수 있는 사안이 보다 좀 활발히 논의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회담을 계기로 한미일 3국 간 확장 억제 협의체가 논의될 수 있다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는데요. 핵 협의 그룹이죠. NCG가 출범한 상황에서 일본과도 공조 방안을 다룰까요? 워싱턴 선언 이후 얼마 전에 최초로 NCG 회의가 한국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봤을 때 저는 또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미, 한일 간 전략적 협력의 방향성이 사실상 대동 소유하기 때문에 우선은 한미 간 NCG 협의체의 정착이 우선되어야 되고 그 이후에 일본 뿐만 아니라 호주 등의 참여까지도 고려해서 새로운 공조 체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관심은 한미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어떤 행보를 보일지도 관심인데 일주일 새에 두 번 미사일 도발을 감행했잖아요. 27일 북한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날입니다. 바로 전승절인데 최근에 전승절과 한미일 정상회담 등을 앞두고 무언가 또 도발, 대규모 열병식 이런 이벤트들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기존의 일반적인 미사일 발사라든지 그리고 신형 무기 체계 이렇게를 과시한다거나 시험한다는 것 외에도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은 과거와 다른 패턴의 도발 양상에 대해서 주목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현 정부 출범 이후에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한번 발사한 적이 있는데 그때 당시 저는 2022년 11월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사실상 남북 분단 이후로 최초로 북한에 발사한 미사일이 우리 북방 안개선, NLA 이남으로 낙탄된 사례가 있습니다. 이란 측면에서 봤을 때 저 개인적으로는 핵실험이라는 이런 부분까지도 고려한다고 하면 기존의 지하에서 실시하는 핵실험이 아니라 핵실험 자체를 소규모로 수중에서 실시함으로써 한국과 미국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의 새로운 위협의 패턴을 보여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서해오도, 연평도 지역에서 대피하고 상당히 비상 상황이었잖아요. 맞습니다. 앞으로 그런 위의 도발이 더 빈번하게 발생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저는 그럴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고 또 그러한 과거에 저희들이 경험하지 않았던 도발 패턴에 대해서도 우리 정부가 충분히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